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산신수 루타를 하고 지금 리토 마울로 와있군요. 사실 여기까지 같이 해버리면 좋겠는데 클리어를 하게 되면 가논 잡으러 갈 때 체력을 깎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논을 만피? 풀피로 잡기 위해 신수케는 안 할거에요. 활성화? 활성화는 안 할거에요. 암튼 족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매도에 복주를 막아 달라는 건데 응? 이 아줌마가 아닌데 요기의 아저씨 태바 태바? 부인한테 가야되나 보네요 요 위치 아줌마였던거 같은데 비행훈련장 비행훈련장 으로 가면 됩니다 아 또 기억 이벤트가 시작됐네요 쓸데없긴 한데 쓸데없긴 한데 봐야죠 저는 다 봤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 아줌마가 여행이 role 가야맥이 두꺼이예요 기기들 아직 없애요 네 뭐지 기가리 군인 음.. 리벌 신수 깨면은.. 공중으로 올라가는 기술을 쓸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스킵하고 싶네요 그곳은 왜이래? 죄송합니다 당신은 그 신주에 도착하지 않습니까? 근데 새가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나? 뭐 그런 잡소리를 좀 해봤고요. 필요 없고요. 아줌마의 방해로. 이쪽 맞나? 맞겠죠? 어 이쪽이네요. 뭔가 좀 아살아살안데. 그러고 보니 조라가 옷을 하의를 아직도 못 입었구나. 상체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? 우리 또의 장비 풀셋으로 일단 입어주고. 그러고 보니까 요정은 몇 마리 있죠? 세 마리 있네요. 요 깜찍한 녀석들.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. 여기 맥스트러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니면 말고요. 어? 뭐야? 그래도 옷을 입고 있어서. 즉사는 면했네요. 비행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. 사당이 있어서 워프해도 되긴 하는데. 워프하는 거 기다리긴 짜증나요. 전엔 없던 아저씨가 여기 대기하고 계시고요. 이것도 스킵하고 싶지만 볼게요. 아저씨가 여기 대기하고 계시고요. 근데 새가. 활이라니. 자 일단 요쪽에 제비의 활 있고. 시작하면 폭탄 화살을 좀 줬던 것 같아요. 다섯 개를 삼모님.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. 참고로 스태미너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쏘면 돼요. 이벤트성이라. 제비의 활으로 할까요? 하나는 어딨냐. 아이구. 좀 떨어질까요? 각도가 안 맞아서. 자 빠르게 깼고. 폭탄 화살을 받겠죠. 어? 메이워리네. 폭탄 화살 안 주니? 20개. 얻었습니다. 그냥으로 갈게요. 세상에 저러고 날 수 있다니. 리토족은 강인하군요. 무거워질수록 날개가 커져야 되는데. 잡소리는 그만하고.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스태미너가 떨어지면. 떨어질 텐데. 이벤트성이라. 다시 차일 거예요. 간다. 좀 가까이 가서. 아이씨 안 보이네. 안 맞았나요? 화살을 하나 버렸네요 방금. 하나 됐고. 지금 맞추려고 쏘는데. 어차피 안 맞아요. 거리상 맞을 수 없는 거리라. 아이고. 화살이 좀. 강력한. 숲에 사는. 자, 애활로. 바꿔주자. 헐. 다 됐어요. 됐고. 너무 멀어요. 너무 멀어요. 너무 멀어요. 어? 또 안맞았네? 아이고 맞았다 너무? 대충 쏬나요? 가까이서 맞춰주죠 뭐 활이 공격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래도 폭탄 3개가 맞는건데 어차피 맞지를 난처 살짝 모질런가 보네요 이런 박앞에 쏴주죠 공격력이 모질라는건가 3개를 동시에 때리는건데 아무튼 방어음악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야죠 남은 시간으로 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맵이 좀 넓어서 이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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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보고있으니 시간이 또 없죠 스킵하고 스킵하고 싶지만 볼게요 아저씨 파이어 아저씨 파이어 이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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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이벤트 어디알나 이벤트 이벤트 없지 없지 참 패러세일이 대단한거 같죠 하다가 중간에 잘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루타 때는 들어가기 전까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헤헤 일단 마프의 정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